Q성은 주맨곡은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데요 여러분 제가 11월 2일 날 정규앨범 2집이 나와요 그리고 정규앨범 발매 기념 투어를 한답니다 오늘 공연이 괜찮으셨던 분들은 저의 조선을 보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앨범 발매 기념 GMF 기념 신곡 한 곡 들려드릴게요 와 Say yes 네 마음을 열어줘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우린 너무 우린 시댄들 하염없이 기다린 채로 저를 놓쳐왔잖아 Just say yes 네 마음을 열어줘 내 급한 점을 그는 넌 직원 선 내게 손짓에 날 부르는 것만 같아 떠나가기에는 날아위 없는 듯해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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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y you 느리 가기 전에 아직 늦지 않았잖아 All my head 그는 단을 그는 지평선 이 세상이 끝에 닿을 것만 같아 떠나기에는 날아위 없는 듯해 Say yes Say yes Say yes 모두 가지 못한 곳을 향해 한 번쯤 상상하던 그곳 하나 둘이 손을 잡는다면 우린 다행이야 우리 Jeez 사랑 우리 우리 에이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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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마음을 열어줘 오늘 이 시간이 지나가기 전에 응 test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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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우우 우우우우우우 advis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.